어? 얘네도 불안한데요? 왜 나이봐? 얘도 못 따라왔어요 지금 에이전트 다이아몬드에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근데 밑에 왠지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시끌시끌한데? 스캔 한번 날리겠습니다 스캔할게요, 지낼게요 없어요 없어있습니까? 없어요 아 이친구들 무서운데 같은 펀치아마트입니다 저 체조 좀 저 체조 좀 길가에서 중간중간 만나는 AI는 잡을 필요 없어요? 그니까 잡으면 아이템 랜덤하게 나와요 아... 나는 운이 안 좋은거고 네 뭐라고 하는데요? 중과 중과 아 예 중국... 아 미국 미국 하하하하 선생님... 왜... 왜... 도수체조하고 계셔 저희들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요건 도수체조... 저희 이거 키 설정 따로 했어요 이모션키... 이모션키... 넘버라고 했어 넘버라고 했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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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2! ㅋㅋㅋㅋㅋㅋ 미안해 미안해 맞다 맞다 쟤 쏘고 싶다 쟤네들 살았다 나 살았다 나 살았다 아 저 사람 살려주세요 아 그냥 밴디된 애들 금방 죽이고 다시 매달았어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으음 저 사람 살려주세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아 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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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겁나게 도망갔네 겁나게 도망가네 씨 빼야 빼야 우리 더 탐험해요? 근데 우리? 진짜 좁아요 근데 날 좀 델고 가 네네네 그러지요 한번 다시 한번 탐험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어... 여긴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뭐... 탁크존만 오시면 돼요 지금 우리 5인판 맞아요? 4인판 맞아요? 아 초대 안 드렸네 초대 드릴게요 인바이트 인바이트 했어요 ESC 그룹 매니지먼트 그룹 매니지먼트 밑에 하단에 플러스 조잉그룹 나이스 앗 아 쏘고 싶다 흐흐흐흐흐 빗통쓰다 건축을 받고 싶다 역시 시즈때부터 알아봤지만 꿀프님 인성은 좀 어 원래 그냥 쏘지마요 왜그래 어 잠시만 저 그래픽 그래픽 이상해요 저 그래픽 이상해요 나보고 방금 저 그래픽 이상해요 어 갑자기 괜찮아졌다 아닌데? 괜찮 키는게 뿔 방금 제가 저보고 욕겠지 저... 저 이제 램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왜? 램 맞나? 이거 깨졌어요 방금 맵 깨졌었어요 클리너가 나올 줄 알았는데 클리너가 안 나오네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아 세워있네 오케이 네 이거 자기가 끼고 있는 건 제외된 상태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낀 거는 제외된 상태로 보입니다 되게 리얼하네요 쟤네들 놀래갖고 엎드리는 게 그니까 전투 AI는 정말 잘 만들었는데 시민은 진짜 병막같이 만들어가지고 흐흐흐흐흐흐흐 진짜 빨리 남기니 합리해가지고 근데 얘들 근데 얘들 너무 착해요 어 아무도 안 쏴 자기 루팅할 거 루팅하고 PAP 지역인데 흐흐흐흐흐 그게 맞지 어 세이프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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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흐흐흐흐흐흐 인정 흐흐흐흐 아 쏘고 싶다 저 뒤등도에다 총알을 받고 싶다 형 지금 어디에요? 형 지금 베이스면은 베이스에서 기다려요 오케이 형 총 괜찮다 우리 이거 그니까 저기 일밍님으로프님 우리 이거 하고 네 다시 베이스 가서 무기 다시 한 다음에 가죠 와 이거 되게 비싸구나 이 삼천원 삼천원 아 저 지금 저 지금 계속 십이랭크네 레벨 8에다가 아 아 내가 지금 다크전엔 들어온 거 오네 여기 아 들어오셨어요? 어 다크전엔 들어왔어 지금 오 아 세이프룸 세이프룸 다음 시간에 제 생각엔 유저들이 많이 버려 죽이면은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레벨 안뜨네 레벨 뜰걸요 우리 왜 안뜨려 잠시만요 그냥 볼게요 라스테롤프 있네 시발 라스테롤프 남기님 보이네요 아 근데 그니까 이게요 그니까 맵에 친구가 보여도 이게 다른 세션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 지금 멤버라서 아마 같은대로 낸걸요? 네 멤버라서 같은대로 낸건데 지금 프렌드 된거는 그니까 아 나 그 뭐냐 저어서 발견했고 너희들 발견했고 야곰님도 계시네요 발견했고 이제 이거 네 야곰님 엔조님 감귤님 네라이님도 있고 야곰님도 있고 둘기형 노모님도 있고 다 있어요 알만하신 분들 저쪽으로 한번 가보죠 저쪽에서 혹시 가든 세신이면 쏴버리게 아니 지금 여기 뭐고 어디있노 지금 이 초록색 가면 되죠 너 소드 너 찍고 가면 되시나 네네 지금 오세요 기다릴게요 너도 나쪽으로 혼자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 이거 아유 괜찮아요 안죽어요 안죽어요 가진 게 없으면 별로 안 누려요 네 가진 그니까 뒤에 가진 거 있는 거 노린 그니까 표시한 게 뒤에 노란색 백팩이 있어서 있는 사람만 노리지 없는 사람만 안 누려요 똥이래 버려야지 잠시만요 아 이거 광역 5으로 가진 게 시전되네 F키 누르면 광역 5으로 시전돼요 그거 헬기장에서 싸우고 있는 거 건드려도 되나? 아 무시해야지 그니까 빨간색인 애들만 쏘세요 네 빨간색인 애들만 쏘시면 돼요 남규님한테 남규님 어? 금방 오시네 네 여기 맵 줘봐요 맵 줘봐요 이거 진짜 진짜 줘봐요 맵 큰 줄 아는데 줘봐요 이게 근데 설마 이게 베타 그런가요? 그런가요? 베타? 베타라 그럴 거에요 아마 아 베타가 베타 맞은데 이게 다크존 2거든요 위에 3,4,5,6까지 있네 이 사람 이 사람 인성 난 보자마자 몇 발은 가윈 거 같으나 여기서 레벨업을 한 다음에 그쪽으로 가라는 얘기 같은데요 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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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뭐 하는거야 파밍이 하죠 RPG의 끝은 파밍인데 또 지금 빨간색 잘 빨간색 이 분 진짜 시즈때부터 봐왔지만 참 형 목소리 들려요 뭐가? 지금 푸쉬도 독도에요 지금 아 리얼리? 옵션 그니까 ESC 세팅 ESC 세팅 오디오 오디오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 어네이블 어네이블 해서 예스 올 노 노 표시 조성 노 표시 조성 노 보이셋 해보고 싶긴 한데 네 그니까 지금 세션에 사람들이 정말 다양해요 한국인 BJ도 있고 한국인 BJ도 있고 한국인 BJ도 있고 그냥 외국인 혼자서 막 플레이한 사람도 있고 지금 지금 괜찮아 지금? 네 지금 이제 안 돼요 그냥 괜찮아요 이제 내가 대화하는게 웃긴게 그럼 이제 뭐 할까요? 일단 맵 덤 좀 더 가보죠 다 가봤다며? 근데 맵이 우리가 끝이 왔는지 끝이 안 왔는지 구분이 안가요 제가 볼 때 북쪽으로 더 있거든요 근데 레벨 때문에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넓게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잖아요 디비 그니까 데스존 3 4 5 6 까지 있는데 데스존 2 까지만 돼 있네요 우리가 네 2 까지 나머지는 갈 수는 있는데 레벨 때문에 안 되는거에요 레벨 때문에 안 되는거 맞아요? 아 이거 베타 때문에 안 되는거에요 지금 아니 지금 빨간색 위에 있는게 있는데 그니까 체크 포인트 위에 손대니까 Not available beta 라고 나오네요 이게 못 가는거에요 그렇구나 제 생각인데 3일이잖아요 네 2개씩 하루하루하루 하루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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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2개씩 얼락해준다고요? 전혀 여기 올라가는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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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핑 포인트잖아 앞에 AI 쳤어요 네 저 마킹찍었는데 혹시 저 마킹찍은대로 가실래요? 네 갈게요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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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은 무슨 의미인데요? 노란색이 제일 센 애들이여 노란색이 제일 센 애들이여 우리 아까전에 싸웠던 애들이잖아요 근데 네 어 총 정말 아프다 얘네 오우 다시 오 진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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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임 U 오우 클리너가.. 클리너 보고싶은데 이거 그냥 먹으면 되나? 네 이제 먹으면 돼요 아.. 악세사리만 나오네 아이 됩니다 악세사리만 나오네 총 좀 파라진다 은총 말고는 주선 적이 없어요? 음.. 저는 웬만한 이제 주울거는 이제 다 보내서 저는 이제 가서 쓰면 돼요 다섯 개 떴네요 템이.. 훅 쳐가지고 저희들 이제 더이상 할건 없어요 저.. 그니까 저 따라가 보실래요? 여기 큰 빌딩 하나 구경하는거 같은데요 아마 유저도 때려잡으러 들어갈래요? 일단은 맵 다 구경하고요 랜드마크는 다 구경하고요 야 뭘? 앞에.. 앞에 한명 더 있어요 몹인가요? 네.. 뭐.. 보라색 몹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네 이제 아.. 또 쳤다 앞에 밴딧 앞에 밴딧 어떻게 봐요? 아.. 밴딧 여기가 펄스 키.. 펄스.. 능력 쏘시면 보여요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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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딧 잡혔다 내가 잡은거야 하지마 아이스 위층에도 있어요 건물 위층에 하긴 위층 가보실래요? 위층에 밴딧 둘 위층 가보실래요? AI구나? 아 AI에요? 그럼 가지말죠 그러면 이쪽 이쪽 이쪽이요 랜드마크 나 여섯개가서 찾는데 저도 잘찼어요 여섯개 찾으면 저기 화살표 있죠 주황색 화살표 저거.. 주황색 화살표? 네 주황색 화살표가서 FQ 꿍 누른 다음에 광경으로 가시면 돼요 아.. 아.. 일단 좀 더 둘러봐요 저도 다 찾는데 그러면 이거 마음에 드는거 있으면 바꿀수도 있는가? 버리시고 그 만큼 계시면 되고요 일단 근데 서로서로 교환은 안돼요 서로 교환하려면 여기서 죽여야 돼요 파티 탈퇴하고 다크존에서 얻은 아이템은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그.. 레이스 가서 바꿔야돼요 오우.. 맵 잘 만들었다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는 재밌어갔네요 아 그런데 너무 위험해 그렇겠네요 여기 밖에서 저기 랜드마크 코리아타운 아니에요? 어.. 이건 뭐지? 아 치다 이제 그거 놓으러 갈까요? 헬기? 아 아아 나한테 쓰시려고 해 아 죄송해요 말씀했으면 제가 멈췄을텐데 헬기 코리아타운 코리아타운 랜드마크 차이나타운 흡사 차이나타운 헬기 부르러 갑시다 은행 선물 마스크란 베스트네 저 앞으로 갈까요? 네 앞으로 가고 쭉 가서? 밖에 나가기도 하고 카페 임대가능 저렴한 맛있는 레스토랑 국수 네 실제 미국이 이렇게 돼있어요 실제 미국이 이래요 실제 미국이 이래요 임대가능이라니 일단 저기 화살표 쪽 가서 저기 놓고 앞으로 쭉 가시면 나갈 수 있거든요 이거 폭풍한건 뭔소리나? 집과 의사 그거 아마 쓰레탄소리 아니에요? 주변에 아마 전투있으면 그렇게 들리는거 같은데요 오우 방향 오그로 시전? 네 애파킷 꾹 뿜 이제 애들 여기 올수도 있어 주변에 한 명 컴바운드 에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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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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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팀이랑 같이 있으면은 오우 또 좀 또 좀 또 좀 마세요 이제 둘 뭐해봐 보지마 떠버린다 벤디? 근데 벤디 쓰러나온다 벤디 난이에요 벤디 난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한 번 죽였던 애들 그러니까 한 번 죽였던 애들 경고 먹는 애들 쟤네들은 아무도 안 죽였으면은 아무것도 안 떠요 근데 쟤들 빨간색으로 뜨는거 보면 한 명을 죽였던 소리에요 아 그게 아니라 남규님이 싸가지고 빨간색 뗀거 아니냐고 내가 일단 몇 대 쐈거든 아 그렇게 되나? 에이아이 에이저 일단 서로 안 쏘는거 같으니까 불안한데 내가 보니 불안한데 쟤 일단 오는 이거 만약 쏘면 우리에게 오는 불이득은 뭔데? 그냥 템 떨궈요 템 떨궈요 얻은 아이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쟤네들을 죽이면은 우리한테 오는 이 불이득 어 저희가 밴딧이 되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다 들켜요 몇 초 그 몇 분 동안 아 죽이면 죽일수록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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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밴딧은 없어요 아직 에이아이도 없고 흑이야 빨리 와라 아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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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도 우리가 부른던 거 쓸 수 있나? 네 쓸 수 있어요 네 아 그럼 쏘라 해 쏘라 해 쏘라 하셨구나 여기에는 템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 있네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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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계속 제한되어 있는데 신청 못했어요 네 한 번 더 해야 돼 쟤네들 불안한데 네 전 다 보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보내요? 네 한 번 더 꾹 누르시면 돼요 제조 이거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그거 옵션 들어가서 키맵핑 옵션 잠시만요 키맵.. 키맵핑 옵션 키맵핑 그 다음에 플레이 모션 1을 제가 그니까 여기 키 설정이 숫자패드 4부터 4부터가 4부터 B거든요 예 제가 4,5,6,7,8,9로 해놨어요 4,5,6,7,8,9로 해놨어요 키맵핑 그래서 8이.. 8이 체조 누가.. 지도에 저기 빨간색 해골 쓰는 건 뭐예요? 저게 밴딧인가? 네 저게 밴딧 오케이 어 잠시만 아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게 뭐 아이템 있네 아이템 하나 줬고 최고로 좋은 아이템이 주황색이래요 이 게임은 주황색으로 뭐.. 통일이 되는 게임 네 주황색이 최고로 좋은 게임 아..최고..최고로 좋은 장비 그니까 초록, 파랑, 보라 초록, 파랑, 보라 주황 색인 것 같아요 네 이색.. 이색 순선인 거예요 이색 순선인 것 같아요 총은 다 어떻게 얻으셨어요? 총은 그냥 밴딧 잡거나 아니면은 그 약간의 AI 잡아서 얻은 걸로 어키덩키 근데 분명히 E3나 그런 데에서는 상자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하던데 상자.. 상자는 찾아보질 못했어요 정식비만으로 다 얻어 하는 거죠 어허.. 항공모션도 있네 아..다크조로 오니까 저희 방독면을 쓰고 있네요 누구요? 이 배요 근데 을프님은 방독면 안 썼는데 어 을프님은 방독면 안 썼는데 나만 썼는데 지금 지금 저도 썼어요 어 소독님 안 쓰고 계신데요? 저 썼는데 나만 쓰고 있어 지금 어..저 남규님 쓰고 계신 거 보여요? 저는 썼는데 아 항공모션도 있구나 어.. 암프.. 쏘지마.. 9번이.. 9번이 오지 말라는 소리고 8번이.. 8번이.. 8번이 이거.. 8번이 이거야 8번이.. 이게 PD 몇 번이었지? 7번이 박수 6번이 헬기 오라는 소리고 5번이 어.. 5번이 쏘지 말라는 거고 이제 뭐예요 우리? 정말 할 거 없다 난 할 거 많아 도이 슛! 도이 슛! 이제 사람 죽여야죠 그럴까요? 자리? 일단 남규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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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뭐야? 키 안 움직인다고? 고우! 랭크업만 우선으로 할까요? 어! 한 명 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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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죽일까요 그냥? 죽이죠? 죽이다 주민이 두 명밖에 안 되니까 두 명밖에 안 되고 잠깐만요 세팅 세팅 좀 할게 습니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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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 가방 없어요 죽이지 마요 죽여도 이득되는 거 없어요 그게 아니라 얘네를 죽여도 랭크업은 되지 않아요? 아니 안될걸요? 밴딘만 죽여야지 랭크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AI 찾으러 갑시다 AI네 아 함박 쏘고 싶다 엄청 한번만 쏘면 안될까요? 너런 사람이 있기에 게임이 안된다니까 아 하지마요 울프닛 진짜 노골적이던데 막 쏘고 싶다 아 근데 지금 제 창고에 엄청 많을텐데 우리 인벤에 보낸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을 보면은 왠지 그냥 네 동주도 한 번에 쏘고 싶어요 울프닛 리밍님 우리 지금 세 번은 보내지 않았어요? 헬기 안 죽고 세 번이나 두 번은 보낸거 같은데 실무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예 저도 총도 뭐 이상한거 저는 그럭저럭 괜찮은거 벌 괜찮은거 얻은거 같아서 아 근데 하긴 3000원 그거 데드존 포인트 3500원까지 모긴 해야되요 근데 정말 총 사질려구요? 네 여기 앞에 빨간 구역은 뭐지? 빨간 구역은 방사능 구역이요 이게 케미컬 아침 이곳은 방사능 구역이 검사하여 근데 여기 가도 별 좋은거 없어요 근데 정말 여기가 바이러스 퍼진구요 네 근데 저것도 상자인데 그니까 데드존 벗어나면은 여긴 상자가 안되서 아하 여기 들어가면요 그 방독면 그거 방화통 있죠 네 그게 모양이 뜯어지네요 아 뜯네요 뜯네요 시 어 난 쥐가 싫어 아 저거 있어야지만 방독면 쓰고 안에 들어가서 쏠 수 있다는건가? 우리 어디가요 우리 이제? 등에 아무도 없어요 어? 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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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고 밴딧 밴딧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쟁이들 잡죠? 우리 남규님 잠시만 오케이 고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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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우리 90초 안에 가야되요 쟁이들한테 10초요? 90초에요 90초 20초인가 그때 헬기 내려오니 1분 30초에요 1분 30초 그니까 한 20초 남았을 때 헬기 와야돼 빨리 갔죠 잡을거에요 잡을거에요? 네 잡아야죠 그래야 형이 파밍을 하죠 안해도 남규님 몰아드리면 될거 같은데요 네 어 근데 아까 우리 왔던데 누가 보냈어 여기 위에 있다 한 명인데 네 미안해 어쩔수없어 우왕 아 이건 한사람만 독식할 수 있구나 예 어 백위님 10초 남았습니다 뭐에요 아 내가 방금 얻은걸 네 얻은거 저도 얻으려고 했는데 못 얻네요 저는 나 두개밖에 없는데 이 사람 두개밖에 안건졌네 네 총 하나랑 우리 여기 계속 있죠 그냥 자리 근데 저 레벨 부분이라서 왔다 근데 세션에 사람이 다 안오나 이렇게 적은거 같죠 사람이 저 안쪽으로 들어갔어 그냥 이번에 유비가 더 디비전 서버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발랐대요 그래서 서버 세션이 엄청나게 많은거 같애 네 근데 그러면은 되게 의미없을거 같은데 데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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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그거 덕분에 뭐 에이아이 많이 잡고 포인트 올려가지고 포인트 포인트로 총 사고 한 뭐 게이덕인거고 아니 유저들은 근데 좀 걔 불쌍하네 좀 불쌍하긴 하다 불.. 불은건 게인데 이 게임이 좋은게 채팅이 없어서 정말 좋은거 같애요 음성찾 음성찾 이 게임 혼자서 못해 차알이 무지개도 음성찾 안 됐으면 좋겠어요 차알이 음성찾이래 그 채팅 키보드를 치는거 이게 벤디스 해제가 돼도 경험치를 주네 네 뭐 한 명 죽이고 한 명 풀고 한 명 죽이고 한 명 풀고 하면 돼요 잠깐 여기 안에 건물 들어갈 수 있는거 같은데요 어 진짜요 건물이요 서초에요 지금 안 들어가지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딱 하거든요 들어가면 인기가 어디 있을거 같은데 아 위로 올라가는거 아니에요 있어요 거기 여기 유면에 뭐지 정확히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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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가운데 뭐 많은거 같은데요 여기 여기 아 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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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돼요 서치 찾았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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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거기에요 에이 서치 찾았는데 뭐에요 뭐에요 뭐든거지 이 찐들이 불리 뭐야 어 총격음 뭐 찾았는데 서치에서 폭발 유튜버에서 산평화를 산평화를 얻었다는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다 얻은거 아니에요 그냥 가요 앞쪽으로 쭉 가요 여긴 뭐 아는데요 여긴 그냥 건물이요 어 건물 어 잠시만 여기 와봐요 어 앞에 뭐있다 레벨 5짜리 뭐있다 어 제가 잡아요 제가 잡아요 가방 있는지 보고 써주셔 가방이 있을거 같애 아니 가방 없어도 쟤들 죽이면은 우리 데스존 포인터 돼요 데스존 포인터 돼요 잡아보면 돼요 근데 형 괜찮을려나 형 레벨이나 그거 안되면 죽을거 같은데 어 지금 밴딧이네 네 제가 잡아요 빨리 잡아요 밴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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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낸거 뭐야 앉는 거 앗는거 없어 엎드리는 거 엎드리는 것도 없어요 엎드리는 것도 없어요 핵 핵 핵 핵 핵 우측이 반피 도망가네 어? 같이 다운됐다 다운따운 다운따운 도망가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한명 우측이 하나, 전면에 하나 우측 갑니다 우측, 우측, 우측 도망간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 벤디 떼는데요? 예 템 있는 사람 템 위에, 주윗 남규님, 업무하겠습니다 저, 제쪽에 템 하나 있어요 형 주워요 이거 어, 나도 여기 하나 있다 여기 주워요 빨리 와서 남규님 업무줌 어, 저 이거 다 먹을게요 그냥 어, 남규님 도망치세요 저 이거 먹을게요 그러면 그냥 왜왜왜 빨리 오세요 어딨는데 거기가 아, 저 가고 있는데 아, 그거 안 먹으면 없어져 그러진 않을걸요? 안 먹으면 없어지진 않을걸요? 어, 따온다 리밍님 가만히 리밍님 가만히 어떻게 어떻게 주변에 짐 있어요 지금 하나 네, 이쪽에 하나 어, 저 잡힙니다 저 잡힙니다 아이아이아 오케이, 오케이 잡지 마요, 쟤 있네, 있네, 있네 잡아요, 잡아요, 잡아요 뭐 있어요? 템 먹었다 응? 템 없어졌다 저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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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 먹었어요? 어, 먹었어 아, 그럼 됐어요? 네 저기 좌측 전면 여기 좌쪽 레벨 7 어? 잠시만 아까 전에 저쪽에 있던 초록색 리밍님 드셨어요? 안댕 총, 총 새로운거 있어서 하나 먹을려고 네 도망가는데 어떻게 할까 울프님 잡아 울, 울프님 어딨어, 어딨어요? 저, 제요? 네, 일단 정리하지 쏜다, 쏜다, 쏜다 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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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잡았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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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거 없네요, 근데 가진거 없네요 우리 지금 계속 밴디떼고 있는거 알아요? 우리 뒤쪽으로 한 명 갑니다 우리 지금 밴디떼고 있는거 알아요? 알지 아, 저희들 잡죠 저희들 잡으면 돼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울프님, 저 한 명 아, 쉿 아, 탄창이 없어서 죽겠다 이러다가 아, 탄창이 없어서 죽겠다 주변에 밴드 또 있는 것 같은데 아, 좀 똑같은데 쒸 탄창이 없어서 죽겠다 나중에 네, 맥님, 우리 빼줘 그냥 145초? 200, 220초 됐어요, 저 스톱, 스톱, 잠깐만, 스톱 스톱 아, 감사합니다 200초 200초 됐어요, 저 200초 외모나 사람을 많이 죽으신거에요 잠시만, 나 뭐 먹었지? 잠시만 잠시만 좀 볼게요 어, 내 전면에 하나 있는데 뭐야 얘 어, 어디 계세요? 아, 뭐 저의 리스폰 지역이어서 그래요? 여기, 여기 내, 내 쪽 이거, 이거 어떻게 해? 내가, 내가 죽어서 떨어뜨렸던 거나 어떻게 먹지? 아니, 그 사람이 먹었으니까 그 사람 다시 죽여야 돼요, 그러면 아, 오케이, 오케이 앞에 한 명 있네요 아, 다시 한 명 앞에 한 명 생각이 돼 여기, 방금 누가 나한테 총알이 막았는데 어떤 놈이 나한테 총알이 막았어요 가여기 열심히 해봐, 총알이 오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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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 하나 더 있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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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 스폰합니다 스폰하네, 스폰하네 내가 널 준거는 안뜨네 누가 먹었으면 안 뜨나 네 그거 먹었으면 안떠요 저 300초 됐어요 저 299초에서 299초에서 더이상 안올라가요 저 299초에서 더이상 안올라가요 저 5분 5분 거의 뭐 진짜 GTA 별 5개 뜨는건데 GTA 별 5개 뜨는건데 여기가 짬박해있지 뭐 여기 차이 나갈수있어 오브니 가만히 299초에서 더이상 안올라 근데 무고한 애들 죽여도 그렇게 막 그러진 않네요 아 저 노란색 테두리인데 저 노란색 테두리요 여기 근데 다쿠종 입구에요 멀리 가야돼 멀리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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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가실래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 해제하고 나와야될거지 아 여긴 못가네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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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별로에요 아 저 이거 탄창 없어요 저 탄창 딱 2개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서 한 명 더 죽입니다 다시 또 900 저 그리고 아 헬기좀 불렸도 죽겠네 299초인데 저도 헬기 불렀으면 좋겠는데 헬기쪽으로 제가 가실래요 시간 끝난 다음에 가야돼요 지금 밴드시니까 위험하거든요 아 저쪽에 초록색 하나 있다 저쪽에 뭐 하나 있어요 에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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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인데 누가 한 명 먹으면 쿨타임 도는거 같아요 오우 저번에 리밍님 여기 여쪽에 상자 있었잖아요 이 상자에 네 상자에 있었었는데 저가 안 먹어지니까 쿨타임 도는거 같아요 여기가 이거 3분 여긴 또 못가요 저는 15초 저는 50초 아 세이프하우스 있잖아 세이프하우스 있어도 아마 저는 이용 못할걸요 네 이용 저 3분 저 3분 기다려야돼요 이거 3분 10초 3초 2초 1초 땡 우리 너무 대략 화상한거 같아요 서면 에이아이 너무 살아있어 진짜 솔직히 울프님이 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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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쏘진 않고 배빈님이랑 아니요 이거 쏘드님이 쏘면 쏘드님이 제일 많이 죽이셔 쏘드님이 쏘니까 따라 쏘죠 Sweet 근데 헤드라인 잡기가 그래도 괜찮네요 근데 반동이 있잖아 어이없게 쏘진다 근데 괜찮은데요 저는 저희 집 다 썼어요 총알 프라이머랩 다 썼어요 딱지 알아 어 근데 4초, 3초, 2초 끝났습니다 쟤 나 잡으러 왔네 아니 저, 저 때문에 쏘요, 저 때문에 저, 저희 쏘였어요 혼자, 혼자, 걔 혼자 으헤이, 도망간다, 간다 새끼 아니 그러니까 3명, 3명이 같이 움직이니까 리믹님, 예 아 어떡해, 시간 늘어났어요, 타고 50초 제발 제발 네, 못, 못 나가요 내려가서 잡아야겠네, 아 진짜 다운된거에요? 맞네 다운된거 잡으셨네 아 근데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요? 리믹님이랑 제가, 그러니까 어그로 끌고 그러니까, 우리 쏘면 밴딧 될거 아니에요, 상대방 네 그러니까, 울프님이랑 남규 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리믹님, 리믹님이랑 저만 그 해골표시 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에요, 리믹님이랑 저희가 어그로 끌렸으니까 저희들한테 일부러 쏘고 그러니까, 쟤들 쏘면, 우리 또 쏘면, 쟤들 또 밴딧 될거 아니에요 그때 남규형이랑 울프님이 쏘시면은 아, 밴딧은 밴딧 잡아도 꽤 안돼? 네 밴딧은 밴딧 잡으면, 오히려 쟤가 늘어나요 방금, 아까 전에 개가 저를 쏘더라구요 네, 밴딧, 밴딧 잡으면, 네 저한테 신나게 쏘는데 다시 통을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날려보내고 싶은데 날려보내면, 날려보내러 가야죠 아,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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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쥐 여기, 웃긴게, 그러니까 쥐랑, 강아지랑, 새 쏘면은, 그것도 데미지 박혀요 네 강아지도 되게 다양하더라구요 본 있어요, 이제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는데요? 여기 올라, 여기 세이프하우스 여기 세이프하우스에요? 가면, 일단 우리 저거, 뭐냐 기간 다 끝날 때까지 여기 숨어있자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맵이 되게 다채롭다 아, 세이프하우스가 아니라 바로 앞에, 저기 헬기 부른대요 아 아, 오케오케, 여기 위쪽이구나 아 아까 우리 여기, 뺀차하면 죽을건데 에, 못 올라가네 아, 자꾸 뛰어넘는게, 스페이스로 그러니까 스페이스랑, 알트, 스페이스랑 컬트롤 되게 헷갈리죠 어 근데, 그래도 이거 되게 하다보면 익숙해져요 네, 여기는 여기밖에 못하네요 저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발견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밴드 시간 끝날 때까지 여기 있고 네 네 어, 나 그 전에 화장실 좀 갔다오고 예 저 여섯 개 다쳤어요 저 여섯 개 다쳤어요 아이고야 이게 또 능력치 다, 따로 붙어있네요 어, 뭐야 불렀어요, 저 선생님 불렀다, 불렀다 앞에서 불렀다, 저기 있다 갈래요 어, 쏜다 새끼리, 어, 저 간나 새끼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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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여주세요 쟤네들 밴딧댔어요 뒤로, 뒤로, 뒤로 밴딧댔다고요 쟤네들 밴딧댔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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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쐈어요 아, 저기 앞에 있구나 그냥 보지마요, 보지마요, 보지마요 이거 되게 애매해요 2배율 스코프 있는 거 아니면은, 못 봐요 저, 12배율 저, 12배율 저, 12배율 저, 12배율 왓왓왓왓왓왓왓왓왓왓왓 한 명, 한 명 지금 대피 살린다 다시 또 밴딧이 내려가야지 아, 왜 쟤네들 해결 불렀네 저, 저 여기, 저 여기 있읍시다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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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쟤들 다 쏘고 쟤네들 죽인 다음에 물건도 뺏고 아, 잠시만요 저 도와줘요 열기와, 열기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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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간나, 제끼야 죽으라 하나, 다운받아 다운받아 회의의의, 회의의, 혜읏 사리 좀 지식시지요? 나오자마자 여기있다 스타를 들었습니다 오우! 저기 또 있어요? 저기 또 있어요 죽음 나 이매던가? 저거 많는데 여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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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여기서 폭살냐 내 템 다 뺏겼네 나 지금 총이가 뭐고 다 떨궜 왔어 아싸 내가 뺏던 총 다 없어졌다 여기 갔어요? 어 어떡해 나 못했는데 네 그 구역 좀 지켜주시나요? 우리 다시 굴러 갈게 저 저 튀어야 돼요 이쪽에 에이팩 많아요 응 뺏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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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퍼님 뺏은 거 다시 좀 돌려받고 응 나 일단은 저기 저 지금 여기서 내가 그 팩 뜯었던거는 뭐하는가? 아 젠자 4분이야 퍼블릭 드랍 끝났네 얻은 것도 없었다만 아니 저 저 저 저 죽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죽었습니다 나 어떡해 아 드디어 죽었어요 울퍼님 같이 가요 울퍼님 아 얘 왜 왜 왜 숨어요 얘 제가 쐈어요 히히히히 아 재밌어 아잇잇어 아잇잇 아 그냥 뺄거요 그랬다 어잇잇 으아잇 당균님 저 때문에 구십 저 되셨어요 괜찮아요 갑시다 와 저 죽었어요 너 어디있어? 저 죽었다니까요 아 세이프룸 세이프룸 우리 어떡해요 울퍼님 그러게요 초다 되시면은 보내셨죠 헬기 헬기에 못 실었어 네? 헬기에 못 실었어 그럼 헬기 있는데로 있으세요 제가 글로 갈게요 저 1200점 저 1200 모았어요 다크존 포인트 다크존 포인트 어떻게 확인해? 다크존 포인트 그 아이 아이 누르면 디지 펀드 있어요 아 600점 아 타나 보충 안하고 왔네 아이 깜빡했다 오 앞에 스킨 헬기 헬기 보내세요 헬기 보내세요 제가 그쪽 백업 갈게요 지금 어디인지 몰라요 저는 쭉 오세요 앞으로 쭉 예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쭉 오세요 네 2분 2분 2분이에요 내 위치가 어디예요? 브랜드 2분 도르퍼님 저희는 일단 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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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나 잡... IA란다 AI 응 R IA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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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이제 헬기존인가? 그... 화살표 있는데요 주황색 화살표 위쪽으로 여긴 아니구나 오우 종소리가 청려경력이었고 주황색 화살표인데 어디지 어디지 맵에 3개 있어요 보냈다 보냈다 한명 보냈다 저쪽 뒤에 한명 보냈잖아요 이쪽에 한 분 가까이 걸쳤던 뭐지 아까전에 헬기 있는데 한명 보냈어요 아 저기구나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저... 저는 어떻게 하고 네? 헐 헐 어디있으세요 저 북쪽 아까 거기 있던데 아까... 아깐... 팔 남으셨어요 거기서? 네 저기 계신다 저 홀라... 홀라 지금 숨어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좀 돌려구는 걸고 가야지 지금 집에 가죠 가시죠 어디있니?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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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야 제가 또 벤지 생거를 못 버리고 있네 ㅋㅋㅋㅋㅋㅋ 아니 제가 먼저 공격했어요 제... 제... 저쪽이 여기 헬기 30초 요걸 태우고 예... 태우고 가죠 정방 보내니까 저거 몇마리? 저거 한마리 한마리 삐칠이 안좋아 내가 먹은거 아니야 아까? 네 먹었어요 삐칠이? 내가 삐칠이 먹었다고? 네 아 진짜? 아이세븐 아이 누르시고 밑에 방사능 표시 누르시면 뭐 먹었는지 보여요 루팅하는중 일단 저도 90초 다 빼고 형이랑 저 90초 다 빼고 밖에 나가죠 밖에 나가서 다큐점 밖에 나가서 아이템 루팅한거 먹고 오 다시 오죠 구하러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하고 구하러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위에 위에 네? 아까 전에 구하러 간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아 어딘지 안보여요 저 나 어서 빨리 레벨이 6돼야 되는데 오 전면 아 뭐야 날 왜 쏴 날 왜 쏴 날 왜 쏘냐고 날 왜 쏘냐고 날 왜 쏘냐고 쟤 내가 죽여 안돼 빨리 저 좀 어차께 살려주세요 고려했으면 죽는가 감사합니다 응 담비면 안되지 아 아 전 또 또 늘어났어 150초 또 늘어났어 아 진짜 미치겠네 이러다가 또 밴딧대고 또 만나 못나가게 생겼다 아 뭐야 그냥 파티탈퇴하고 죽을까요 저 쏴주실래요 저 쏴주실래요 나 팀쓰는건 잘하지 아 알겠어요 안나갈래요 여기서 게임을 끄면 어떻게 되지? 어? 리믹님이 하신거에요? 아뇨아뇨 유제있어요 밴딧같진 않아요 오예 저 때문에 쏠걸려 쟤네들 우리가 밴딧이라서 쟤네들 쏠걸려 에이아이 있네 리믹님 쪽에 에이아이 하나 있네요 우리는 에이아이 잡죠 리믹님 쪽으로 가고 네 리믹님 쪽으로 왔습니다 저는 나 쏠려고 그쪽에 둘 있어요 둘 둘이요? 네 둘이요 에이아이는 여기 있는데 에이아이는 여기 있어요 쟤들 저 쏘네요 예 저도 쏘더라구요 3초 2초 1초 땡 다 됐어 우와 한방에 잠시만 나 죽었어 에이 왜 이래 쎄 얘네들 노란색은 쎄요 쟤네들 그니까 보라색은 할만한데 아 진짜 쏘지말지 쟤네들 쏜데요 쏘요 쏘데 줘 어 뭐야 왜 왜 왜 För 왜 쐈 은 제 Wür' 쐈 geh 내려간다 내려간다 示 반대에서 200 쏘아 죽여 남극 안했는데 쏘아 죽였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여기에서 200m 떨어진거지 저는 이유도 없이 바꿔 죽었어요 음문해 주고 음문사 오케이 먹어야 먹어야 아 저 또 죽었어요 난 왜 쏴 죽인거야 가만히 있었는데 밴디도 아니었는데 아 마스크 저거 얻고싶었는데 어 뭐야 뭐야 마스크 얻고싶었는데 밴딘 너무 심하게 하니까 활기하지도 못하네 활기하지도 못하네 서로 쏜다 서로 쏜다 서로 쏜다 서로 쏜다 나 그걸로 갑니다 일단 다 하셨으면은 베이스로 오세요 저는 그냥 베이스 가겠습니다 아 그럼 나도 뒤로 빠져? 저는 그냥 베이스로 가겠습니다 저는 베이스에 있습니다 오시기 기다려요 어? 남규님 갑자기 저쪽으로 가셨어 그러니까 쏘드님은 저쪽에요 지금? 아 저 리스폰이요 지금 죽어서 그럼 난 어디로 가면 돼? 훌프림 쪽에는 갈까요? 아니 데드존 벗어나서 베이스 가세요 다 보내셨으면은 베이스? 베이스는 어떻게 가는데? 데드존 밖에 나가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가면은 저쪽으로 가야되네 지금 훌프림 있는 쪽으로 가야되네 어떻게 다 친구야 이리와봐 한 방망으로 쏴 볼게 흐흐흐흐흫 떨어졌나? 친구야 응? 이게 벤지타민이 벤지타닉이 벤지타닉이 다 깎이네요 아그 벤지타닉이 다 깎이네요 하핳 벤지타닉이 다 깎이네요 자 그리스 옮김에 게임 제시간을 할께요 간영 친구들은? 왜? 난 널 쏠거야 한 번만 더 쏘아봐라 이게 밴딛이 밴딛 되면 안되네요 이게 저 아까 1200포인트 있었는데 펀드가 깎였어요 아 돈이 깎여요? 네 밴딛으로 죽으니까 깎였어요 50원정도 깎이는거 같아요 아 지금 나 혼자 어디로 가는거야 지금? 게임 돌려가네 도망갔네 오프닝 나가요 이제 밴딛 안되셨으면 네 나가서 이제 그거 얻은걸로 장비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오죠 아니 인간 죽이는 재미재도 못 느꼈네요 아니 난 왜 이상한데 와서 죽어 나 지금 혼자 이상한데 온거 같은데 형 형 형 저 보여요? 네 멀리 있는거 보여요 네 그쪽 여기 상자있다 상자 다크존 레벨 10대면 열 수 있는 상자 있네 나이 흔들어 53명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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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원은 레벨 10대? 네 아 와세요 여러분 응 저 지금 어떻게 울어요 잠시만요 가요 가요 뭐야 어 형 어디있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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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에서 나 찍으면 되잖아 깜짝이 어떤 애가 저 다운 시켰어요 나오자마자 도망가는 새끼 저.. 저 새끼 모두 지도에서 나 찍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저.. 저 좀 사진주실분 잠시만 좀 멀어요 저 뭐하면 나 죽어 형 어디에요? 그니까 너가 맵으로 나 찍으면 되잖아 아.. 잠시만 대미.. 뭐 안되냐 어.. 플리즈 지금 뭐 오래걸린거 같아요 죽었어 어? 뺑 둘러와야돼 뺑 둘러와야돼 왜 다크.. 다크쩡에서 시작하네 저 갑자기 저 파티초대 좀 해주시겠어요 뺑 둘러가 죽이구나 파티초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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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자꾸 빨간색인 애들이 자꾸 신지걸어 조인그룹 해가지고 그.. 친구.. 그걸로 들어갈 수도 있네요 아.. 진짜요? 그럼 제 분대에 들어오신거에요? 네 형 그거 어딨어요? 상자 나.. 내.. 바로 옆에 아 형 좀 멀리있구나 울프님 보이는데 지금 아.. 형 저거 보인다 그쪽에 상자있다고요? 어.. 상자가 있어 레벨 10때면 열 수 있는 상자 어.. 아까 그놈이 열었구나 열었어요? 잠시만 다시 또 안열린다 아닌데 아까 전까지 돼있었는데 열릴 수 있다 했는데 너가 와서 안봐봐 아.. 여긴 또 어디야 근데 여기가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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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